지난 21일 한 커뮤니티에는 절박해서 700원 주실 뿐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틀을 굶었다며 700원만 있으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처지를 토로하던 글쓴이는 찜질방이나 함께 해결할 정도 도움을 주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부디 한 번만 살려달라며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계좌번호까지 남겼는데요. 하지만 글쓴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글을 삭제했고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A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서 그의 글을 복원했습니다. 글을 다시 올린 A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최초 글에 있던 계좌번호를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4년 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틀 동안 굶었다, 한 번만 살려달라 등 해당 글과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처지를 거짓으로 꾸며 온라인에서 구걸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리꾼들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상황에 씁쓸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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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